안녕하세요 첼시팬 여러분 앙크TV 입니다. 오늘은 노팅험대 첼시, 첼시대 노팅험의 FA컵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도이가 전반 6분의 골을 넣으면서 전체적으로 첼시가 지배한 경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도이가 6분의 선착골을 넣기도 했고 오늘 오도이 폼 상당히 좋네요 제임스 오도이로 비롯되는 오른쪽 공격력이 굉장히 좋고 바추에와 바클리 그리고 토모리와 크리스텐센 그동안 그렇게 큰 기회를 받지 못했던 선수들이 대거 등용되면서 조르진유 코바치치를 제외하고 나면 거의 모든 카바에로까지 로테이션을 돌리게 됐습니다 당연한 얘기겠죠 노팅험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노팅험 같은 경우에는 일부 리그에 속해 있는 팀도 아니기 때문에 첼시가 지금 박싱 대위에서 굉장히 많은 체력 소모를 하고 있고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더 기회를 많이 부여받지 못했던 선수들 그런 선수들에게 기회를 주는 경기였습니다 다행히 뭐 전반전에 2대0이 되면서 페널티킥 찬스가 날 뻔했지만 그게 뭐 VR로 취소되고 전반적으로 압박을 하면서 첼시가 2대1로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클리하고 바추와의 폼은 굉장히 나쁘네요 특히 바클리의 폼 같은 경우에는 득점을 하기도 했지만 바클리의 폼은 뭔가 한 템포 늦어요 계속 한 템포 늦고 이 선수 자체가 지금 경기력이 아예 안 올라와 있다 폼도 폼이지만 경기력이 아예 안 올라와 있어서 몸 상태도 몸 상태지만 경기력이 아예 없는 수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약간 선수들하고 한 템포 늦어요 페드로 역시 많은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페드로는 간결하게 5도 2랑 딱 내주면서 전반에 그래도 딱 이 선수가 어떤 걸 딱 해주려는 그게 있는데 바클리는 득점 찬스 외에는 이렇다 할 찬스를 전혀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습니다 바클리 굉장히 기대했던 선수고 에버튼에서 워낙에 잘했던 선수니까 그래도 밥값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런 모습을 보니까 좀 안타깝습니다 다행히 득점을 넣으면서 그 후에는 조금 활발한 모습을 보여줘서 후반을 한번 기대해봐야 될 것 같고 바추아이는 크로스를 정말 잘 넣어주고 있거든요 제임스가 정말 양질의 크로스를 딱딱 넣어주는데 정말 못 넣네요 그걸 바추아이 경기력은 시즌 초반에는 그래도 딱 나왔을 때 조커 역할을 해주면서 제가 조커로 그림을 그리기도 했을 정도로 조커 역할을 잘 해줬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이제 중반 후반으로 넘어가는 20점까지 오니까 약간 실망에 가까운 모습을 많이 보여주네요 노팅험이 수비가 그렇게 견고한 것도 아닌데 뭐 이렇게 이렇다 할 득점 찬스에서 다 놓치고 있으니까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제일 좋은 거는 역시 리스 제임스가 탄코의 후계자로서는 굉장히 능력이 있다 아 이 선수 정말 잘한다 이거 있고 오도이가 최근에 병장 축구를 한다 폼이 좀 나쁘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오늘은 정말 잘하고 있다라는 거 이 두 개가 굉장히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윌리안, 칭테, 탄코 뭐 이런 정말 많이 뛰는 선수들 그리고 많은 경기 출전 시간을 갖고 가는 바람에 쉬지 못했던 선수들이 이제 휴식을 부여받았다라는 거 센터백 라인도 휴식을 받았다라는 거 뭐 그런 점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타미아브라함도 좀 쉴 수 있고 전체적으로 이런 FA컵에서 좀 약팀을 만나면 좀 한 템포 쉬어갈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럴 때 비기기라도 하면은 괜히 재경기 하고 그래서 좀 골치 아픈데 오늘은 재경기까지는 가지 않고 무난하게 다량 득점으로 승리할 것 같아서 전반에 굉장히 기분 좋게 보고 있습니다 후반전 보시겠습니다 네 후반전은 보셨던 것처럼 뭐 한골도 추가되지 않고 그냥 2 대 0으로 끝이 났습니다 뭐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후반전에는 노팅어밍이 이제 공격을 시작했다라는 거 그래서 좀 더 위협적인 찬스도 많이 만들어냈고 뭐 득점이 실제로 나온 적도 있죠 헤더로 득점이 나왔으나 VR 판독 결과 웹사이드로 판형이 돼서 음 그거 같은 경우에는 취소되면서 2 대 0으로 게임이 끝이 났습니다 코바치치가 나가고 마운트가 들어오고 뭐 이제 램프티가 들어오고 페드로가 나가고 근데 페드로는 굉장히 아쉬워하는 걸 봐서 아 본인이 너무 경기를 많이 못 뛰다 보니까 아 좀 더 뛰었으면 좋겠는데 하고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클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전반에는 뭐라고 했는데 후반에는 확실히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 조금 내려쓰는 어 공격형 미드필더를 아예 올려쓰는 것보다 약간 코바치치처럼 쓰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박클리는 이제 조금 안정감 본인 스스로가 이제 경기를 이끌어 나가는 안정감을 좀 갖추면 중원에서 한 자리는 할 수 있겠다 이런 폼을 보여주면 좋겠고 오도이는 오늘 같은 폼만 보여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좋았거든요 제가 말씀드렸던 건 오도이가 완벽한 경기를 해라 이런 게 아니라 실수를 하더라도 조금 열의를 갖고 투쟁적으로 싸워라 이런 느낌이었는데 확실히 오늘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기분이 좋았고 확실히 램프티가 나오니까 웃음부터 딱 지어지는 게 있더라고요 아 너무 귀엽고 아 선수가 득점할 뻔했잖아요 리스 제임스가 넘겨줬을 때 득점할 뻔하니까 막 땅을 치고 막 이럴 때 너무 귀여워가지고 오도이랑 나이가 차이가 안 나는데도 오도이가 한참형인 것 같고 막 그래서 너무 귀여웠던 것 같습니다 뭐 오늘 경기는 이 정도로 얘기를 드리고요 자연스럽게 경기를 정리하면서 끝이 났다 뭐 로테이션 정말 많이 돌릴 수 있었고 토트넘이 재경기라고 맨유가 재경기를 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재경기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경기를 끝낼 수 있어서 참 좋았다 이 정도로 평가하겠습니다 앙크TV 같은 경우에는 다시 첼시 영역으로 돌아오든 뭐 경기 후 평점을 하든 오늘 경기 같은 경우엔 경기 후 평점으로 얘기할 게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 후 평점으로 돌아오든 다양한 컨텐츠로 돌아올 테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아...